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2월 18일 한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코스피 시장은요. 좁은 박스꾼 안에서 등락 거듭하면서 그냥 횡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0.06% 상승 코스닥은요. 코스피보다는 외국인이 매수를 그래도 조금씩 해주면서 조금 더 상승한 0.34% 상승입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지수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좁은 박스꾼을 이루면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조정을 압정상처럼 이렇게 큰 폭으로 큰 폭으로 받는 것보다는 훨씬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연말 맞이해서 자신들의 수익률 확정짓기 위해서 펀드매니저들이 일부 차익실현 나오는 물량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간 외국인 상대적으로 지금 전세계 시장 대비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으니 순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양호하게 박스꾼으로 행보 조정하고 있으니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때 강하게 반등하려면 외국인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좀 강한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연말 랠리를 한번 해 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해외 시장을 본다 하더라도 시장이 양호하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러한 기대감 한번 가져봐도 될 것 같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자면 오늘의 핫 이슈로 할 수 있는 것은요. 한전 그리고 정근당 대웅제약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한전은 유가 연동제로 이제 전기요금 매길 수 있다. 다음 달부터.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연속적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윗골이 달면서 상당히 강세가 조금 쑥어들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락추세 돌파해내는 이러한 시점을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먹지를 못했어요. 좀 아쉽습니다. 일단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 부위에서 좀 흔들릴 때 끊었는데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포트폴리오가 풀로 차있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솔직한 남자입니다. 그쵸? 어쨌든 한전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가지고 수익을 그래도 조금 냈으니까 그걸로 일단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포인트 여러분들 한번 잘 익혀놓으시라.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부분에서 21개월만 수익금지조치 이것은 본인 대웅제약에 오히려 유리한 판결이다. 이런 분석들을 넣으면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종분당은 무상증자 실시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또 2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도 여전히 양호한 모습이거든요. 항체 치료제 이제 치료 목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해외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셀트리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도 외국인 강하게 매수 들어왔고요. 오늘도 기간 이틀째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고점부위에서 좀처럼 밀리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계 대량 매수세 들어온 상황. 셀트리온 제약도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상대적으로 고점부위에서 많이 처지고 아직까지 반등을 못했으니까 셀트리온의 지금 상당히 비중 확대하면서 분할 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20일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양호하고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20일을 훼손한다 하더라도 32만 4천원권 그리고 모든 입행선 정배율로 돌려낸 상황이기 때문에 입행선 올라오면요. 지지권에서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 지지권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닥터케인은 중장기라 하더라도 39만원, 40만원. 닥터케인은 39만원의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비중 축소하고 다시 지지권에서 매수한다면 퍼펙트한 매도가 되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틀어막혀 있습니다. 상승세가 틀어막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지수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피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계속 매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가 받았다? 개인이 받았습니다. 꼭대기 부근에서 단기 꼭대기입니다. 조정받으면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 끌면 그동안의 기회비용 다른 데 매수 매도를 잘해서 수익실현할 수 있는 그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요. 지금 7만원 이상에서 산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매 포인트를 매수매도 여부를 잘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한 탄력 떨어질 것이다. 예측했는데 잘 못 가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0.84%로 일단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한 번쯤 더 치우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모양이 그래요. 모양이. 올라갔다가 횡보. 올라갔다가 횡보. 한 번쯤 더 치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 보인다. 하이닉스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는 출가 자체가 달라요. 삼성전자는 신고가인 반면에 하이닉스는 아니에요. 하이닉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하이닉스는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5G 섹터가 최근에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KMW도 기관의국인이 계속 매수를 좀 해옵니다. 닥터케인의 에이스테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모든 2평선 다 돌려내고 이제 딱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2평선의 속성에 따르면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확산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좁혀옵니다. 이렇게 좁혀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확산합니다. 밑으로 쳐지든 위로 올라가든 확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반복하거든요. 위로 올라타 있는 상황이니까 어디로 갈 가능성은 없다? 그렇습니다. 위로 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주파수 5G 주파수 경매라든지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동안 5G 섹터가 조정을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It's my turn 하면서 내 차례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조금 추춤하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시 새롭게 가는 그런 섹터들인데요. 전기전자는 지금 현재 조금 추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빠르게 돌려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도 약간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추천드렸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만 21권역에 돌파된 고점 부위에서는 충분히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전지도 조정 이후에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청 상위 종목들이 좀 눌려있는 상황이니까 LG학 좀 추춤했습니다만 2차전지가 최근에 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1, 2, 3는 조금 추춤한 반면에 밑에 단에 있는 애들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전보와 같은 종목들 상당히 강하게 랠리 했거든요. 자 그래서 2차전지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관심 또 한번 가져볼 필요 있고요. 먼저 강하게 치고 갔던 포스코 현대제출과 같은 종목들 조정받고 있고요. 조선주도 조금 추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건설주 조정 좀 받았었는데요. 오늘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이런 포인트 한번 잘 살펴보시라 이거입니다. 강하게 가면요. 끝까지 강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이거 한번 제가 프린트 스크린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주가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주가? 있나요? 하면 대꾸도 해주시면 매우 좋은데 그죠? 보고 계신 분들 있으면 리액션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종목 봤습니까? 이렇게 가는 종목 봤어요? 이거 주가 조작하는 거 말고는 이렇게 가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어떻게 간다? 가더라도 가더라도 지금 이렇게 현대건설처럼 한 번 갔다가 조정 좀 받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가고 이 폭도 얼추 비슷하죠? 이렇게 얼추 비슷하죠? 그죠? 또 갔으면 또 좀 조정받고 그 조정받을 때 이렇게 20일 인근에서 크게 안 무너지고 반등하면 또 재상승 재상승할 때 20, 아 여기 정고점 인근에서 좀 틀어막힐 수도 있는데 조정을 가볍게 받고 추가 상승하면 베리 굿 그죠? 조정다운 조정받지 않고 그냥 스트레트 뚫고 올라가면 더 양호 그죠? 그런 식으로 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종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좀 올랐다가 밀리는 조짐이 보이면 왜 차익실현 안 하냐 말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밤톨님이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종목 찾으면 저한테 한 번 알려줘보십시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전제 달았습니다. 주가 조작하는 그런 종목 말고요. 그냥 스트레트로 쭉 가기만 하는 종목이 없어요. 그럼 좋은 종목은 어떻다?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은 가볍게 강하게 상승하고 조정은 가볍게 그렇게 가는 종목이 양호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장으로 좀 돌아왔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이 조정다운 조정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강하게 가고 조정 받을 듯 말 듯 하다 또 상승 지금 조정을 옆으로 횡보 조정하니까 어떨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강하게 한 번 더 치우고 갈 수 있다. 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는요? 외국인이 현물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선물 안 던져요. 선물 안 던집니다. 선물 확 꺾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 기대감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이 다 똑같아요. 아무리 강하게 가더라도 최근에 강하게 갔던 종목들을 그러면 대보자구요. 그죠? 한국전력.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갔습니까? 노우. 노우. 한 번 강하게 갔으니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까? 노우. 옆으로 슬슬 슬슬 슬키면서 받았는데 팍 튀어버립니다. 그죠? 사실 눈치를 좀 챘거든요. 그죠? 더 못 먹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 갑자기 대량 매수세 딱 들어올 때 눈치챘어요. 야, 이거 돌려내고 강하게 간다. 그죠?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그러면 수익 인정 좀 해드려야 하죠. 한전으로 그죠? 먹었거든요. 추가로 먹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해요. 그죠? 여기 보시면 한전. 그죠? 한전. 신세계 9%. 먹고 먹고 또 먹거에요. 그죠? 신세계 또 들어가 있거든요. 한전 5.3% 전일도 있거든요. 전일에 보면 한전. 그죠? 5.9% 그래서 6.8% 눈치를 챘다 이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나중에 매매를 자주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면 상승, 임박 종목이라든지 추가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을만한 종목 선택하는 능력이 키워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하기 전에 그냥 딱 들어가야 먹어내거든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 여기에 들어가야 완벽한 수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27%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서 돌아서기 전에 딱 들어갑니다. 이거는 약간 선침해거든요. 왜? 조정을 적당히 받았고 이 조정폭에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여기 방송인건 들어가 보십시오. 11월 한 5,6일 정도부터 9일 정도 방송 안에 보면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게 간다 그랬거든요. 매수 딱 하자마자 날아갑니다. 61% 먹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확 밀렸기 때문에 올라가서 내려온 폭도 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훨씬 많이 갔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주가의 패턴들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수익 나기 훨씬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보나치 한번 설명드리면서 왜 이것이 잘 갈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제 기준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여러분들 인기 동영상에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거 제가 HTS 새로 깐 상황이라서 피보나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챙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폭에서 여기 폭까지 상승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조정을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 폭에서 여기 폭에서 38.2% 해서 딱 수돗합니다.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앞전 방송에 보면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쉽게 안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돼요. 앞전 방송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폭의 38.2% 에서 조정받았으니까 추가 상승 나중에 정거점 뚫으면 추가 상승하기에 훨씬 양호한 모습인 반면에 셀트리온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해보면 61.8% 거든요. 죄송합니다. 저 이거 컴퓨터 바꾸고 난 다음에 그거 설정을 안해봐서 그래요. 여기 폭만큼 여기 상승폭에 61% 까지 크게 밀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탄력이 셀트리온 제약이 강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 폭이 여기 크잖아요. 조정받은 폭이 그죠? 밤틀림 그죠? 맞죠? 자 렉이 방가방가 여기 폭이 크잖아. 조정받은 게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제약은 여기 봐봐요. 폭이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갈 때 뭐가 더 잘간다? 그렇습니다. 이게 훨씬 잘가거든요. 결과는 이게 훨씬 잘갔어. 그죠? 반드시 그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코스피가 조종 그죠? 조종다운 조종도 안 받고 횡보하면서 그냥 조종 받는 것이 상당히 양호하게 시장은 가고 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기관 외국인이 매도가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만 큰 기조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아직까지 유지 중이다. 왜? 외국인이 선물 안 던져요. 계속 사 가고 있고 미국 해외시장도 양호하게 가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나 우리나라 외국인이 8천억씩 저번처럼 2조 4천억씩 던지고 그리고 선물을 5천개 만개 막 던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은봉 크게 떨어지기 전까지는 포터폴리오 적당히 구축해가지고 끌고 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주말인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자유롭지 않고 모임도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댁에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식사 하시고 공부담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땡큐 좀 전에 수익인증이라던지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절차라던지 수익현황 보시고 싶으시면 별표 저기 방송 안내에 링크되어 있으니깐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아침 생방송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검증한 이후에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해라 소리 안해요. 자 추측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딱듀기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